어? 뭐지? 알죠? 여기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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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우리 인사할까요? 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클넘퍼입니다! 네 저희가 디스티치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아직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개인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시클넘퍼의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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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좋은 메인 보컬 막내 테니스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할까요? 네 Hi guys, it's Denise So glad to be here today on Just Cash We're so excited to have such a great time There are so many things planned So let's have fun 안녕하세요, 저는 시클넘퍼 디타입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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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And we're going to be here today on Just Cash 네 안녕하세요, 시클넘퍼 스탑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네 안녕하세요, 시클넘퍼 지니입니다 Hey guys, your pink princess 지니 안녕하세요, 시클넘퍼의 레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즐기세요 Bye 네, 저희 시클넘퍼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싱글 2집 갓댓뽕으로 붕댓뽕 정말 발전합니다 근데요, 어떤 곡인지 데니스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 이번 2집 싱글 앨범 나왔는데요 갓댓뽕, 저희 갓댓뽕은 EDM과 힙합이랑 하우스 음악이 섞여있는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재미있게 놀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글로벌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글로벌하게 다른 언어를 이렇게 갓댓뽕이 어떤 곡인지 설명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 노래처럼 할게요 갓댓뽕이니 싱글 앨범으로 시클넘퍼 라산브로라는 EDM 하우스 힙합 뮤직 그냥 글로벌한 분들이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음은 왜 이렇게? 저의.. 어, 뭐?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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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희 2몰로 앨범 갓댓뽕 지난 주요일에 이게 여러 종류의 종류의 힙합, 하우스, EDM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는 곡 그니까 그리고 그리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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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다시 한번요 일본어 일본어 우리의 새로운 곡 가테뿜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댄스곡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오우 오우 일본어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우리 긴장되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저희가 글로벌 팬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어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릴게요 댓글만 달아주세요 댓글만 달아주세요 네 댓글만 달아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우 음악 비타 찬 빙바마 오우 드리바마 유 유 유 유 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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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한 요즘 요즘 취미요? 한번취 얘기해 볼까요? 취미요 취미요? 취미요? 저는 여전히 목욕 예 어제 다 했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여전히 없음 하하하하 저는 여전히 웹툰 먹기 저는 베이킹 저는 팔찌, 구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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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이 저도 잘 안 못해 그렇습니다 음 또 뭐가 있나? 질문들 We love you bro 퀴즈 플리즈 퀴즈 플리즈 진짜 선아의 포즈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선아의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철칵 됐습니다 예이 오늘 저희가 디스패치와 함께 준비한 콘텐츠가 있다는데 맞아 바로바로 쟁가 인터뷰입니다 이 안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개씩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해 볼 건데요 만약 쟁가를 쓰러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한 명씩 이 룰렛판에 벌칙을 작성할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정하면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쟁가인 사람이 이게 벌칙을 받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하고 저희가 정하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팬분들께서도 댓글에 아이디어를 써주세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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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쟁가 인터뷰에서 게임을 하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건가?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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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以上 어떤 댄터 MV 기고가 добр teens dellegg 영어로? 영어로? 뭔데 근데 아무래도 체크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엉덩이로 인하쓰기 아 나도 나도 엉덩이로 인하쓰기 하나 처음부터 너무 센데? 그러니까 댓글도 혹시 모르니까 내 이름 길잖아 그럼 왜 이러면 베니스? 왜 진실이 없는데? 그럼 파란색은 똑같은 거 쓸게 네네네 좋아요 엉덩이 엉덩이만 썼어? 아니 일단 아니고 넘적이니까 오케이 또는 애교 애교 있어요? 괜찮아 안 걸리면 돼 어떤 애교예요? 아 어떤 애교인지 네 좋아 어떤 애교예요? 어떤 애교? 이런 거 어때? 멤버들한테 애교 어? 한 멤버 있어? 옆에 있는 멤버 아 옆에 있는 멤버 아 옆에 있는 멤버 응? 사랑해 만약에 내가 걸려서 그럼 양념해야 돼 나는 한 멤버 오 마이 갓 그게 좀 힘들지 않아? 멤버들한테 오 마이 갓 일단 얘기로 가서 볼게 하나 더는 지천이 잘하는 거 뭐? 아 싫어 아 싫어 아픈 건 하지 맙시다 또 뭐 있나요? 댓글 받아주시는 것 중에 다 애교송 그럼 애교를 다른 애교를 쓰자 옆사람 애교 애교송 아 영송 어떤송? 몰라 사상은 없어 그냥 자기만 하면서 자기만 하고 오케이 역사람 애교 팬분들께 애교 애교송 이렇게 세게? 우리가 애교 애교 진짜 벌칙인거지 수다니만 할 수 있어요 뒤탄니 맞아요 나 좀 잘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해? 하나 파트 바꾸기 파트 바꾸기 멤버 그거 뭐였지? 팬전들 파트 바꾸기 멤버 손 하얀거 들겠지 한번 더 정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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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애교 애교송 우리의 정말돼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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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돼요 어 우리의 정말돼요 우리의 정말돼요 그리고 둘개 쓸까? 내가 많이 고민하는거야 또 뭐였지? 오늘은 TMI 말하기 TMI 말하기 TMI 말하기 TMI TMI 말하기 TMI 말하기 아 패스도 아 그럼 패스도 두개 넣죠 그게 찬스 아니야? 아니면 한 번 더 돌리기 아 한 번 더 돌리기 아 한 번 더 돌리기고 패스는 안 하는거 두개 넣을까? 오케이 하고 TMI 두개 TMI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멤버 파트 바꾸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춤으로 말고 춤으로는 좀 힘드니까 그냥 노래로 하고 싶은 파트를 1절 1절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 파트 파트 바꾸기 파트 바꾸기 파트 바꾸기 혼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그렇게 그니까 옆사람 파트 옆사람 파트 옆사람 파트 장소절 분리기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면 될거 같은데?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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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에요? 없는거에는 뭐지? 없는거에요 없어 그럼 찬스는 찬스랑 똑같네 엉덩이 들었어 파트 패스까? 응 패스 찬스 찬스는 걸리면 이중에서 원하는걸 할 수 있게 해주자 아 아니면 그거 직권 응? 응 다른 사람한테 아 오케이 직전에 오케이 어 어 기권 이거 일어나면 돼 어 그러면 그러면 가수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누구부터 뽑을까요? 안멘현승으로 가위바위보 오 그럼 이렇게 가죠 오케이 오케이 하트만 뽑으면 되는거죠 근데 이거 저기요 어 언니 우와 왜 이렇게 언니 멋있다 게임은 마지막 남은 2020년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오 이제 올해가 두달 남았죠 와 목표는 딱 있죠 다 같은 마음일겁니다 하나 둘 셋 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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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신인상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저의 인생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못 받아봐요 네 위에서 하면 되나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네 다음 타이틀곡에서 마음에 드는 가사는 제가 작사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안 느끼는 대로 해 오 오 네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좋아요 진짜 멋있어요 저도 탐내고 있습니다 고마워 나 다는 좋고 도전 정신이 강한 그녀 진짜 오 아 쉽게 뽑히는게 있구나 네 있죠 오늘의 TMI 오 여기도 샀는데 이렇게 벌칙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뭘까요? 저는 오늘은 아 새로 산 점퍼를 입었는데 그 점퍼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아 네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말해봤던지 내가 어? TMI였습니다 어? 아 네 네 네 네 네 언젠가 올려주세요 네 얼마나 예쁜지 예 잘한 타임 네 아니면 거 네 잘한 거 안돼 안돼 그럼 없어요 그럼 다 이겨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되는데 두 손 쓰셔서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없어 뭐 바꿔서 한 손 빼앗기 빼앗기 그럼 두 손 써서 응 근데 이거죠 아니 어? 될 거 같아 좋아 mates diagn 뭐죠? 본인 얼굴 중 가장 자신있는 보이 오우 너 한 손에 나도 궁금해 우리는 나중에 다시 링Seb 나는 알 거 같아 우리는 항상 소개하던 게 있으신 얼굴을 가 Yahoo 자 맞아요 만나고 가세요 눈 맞아요 강렬한 빛의 기타 재능이 하던 자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댄스 괜찮아? 왜? 멀어서 나 원래 이렇게 핫도 없어 핫도 없어 오 마이 갓 안 될 것 같아 우와 대박 이번 앨범 수록곡 중 마음에 드는 곡은 저 수록곡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재능이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맞아 신의 앨범에 프라이브 씨라는 수록곡 하나 더 제가 있는데요 그 곡은 소여의 비밀스러운 사람의 미미를 이야기입니다 구독도 아는 것도 너무 좋고 롤러스러운 종이가 많이 들어주시고 아는 것도 많이 찾아보셨어요 네 제가 먹겠습니다 언니 언니 아 무서워 우와 다 딱딱해 언니 근데 아 나한테 나 안가 봐 의외로 잘 안 떨어진다 언니 이거 왜 처음에 왜 릴레이 5초 칭찬 타임이 뭐지 아 릴레이 아 이렇게 해서 언니가 지니언니를 칭찬하고 지니언니가 저를 칭찬하고 그래서 5초동안 5초를 주시는 거예요 릴레이 그럼 재밌어요 레아 언니 그쵸 아 오케이 5초? 한 번이죠 한 번에 5 4 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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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못했어 4 넥스트 오늘도 예쁘다 언니 이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진짜 오늘 잘한다 5초 아직 잘한다 5초 동안 한 사람은 없는데 5초씩 이제 5초동안 5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앉아서 오케이 시작 오늘도 자 사랑을 얹혀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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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이 너 여 오늘 아니 아니 왜 혼자 찍게 5 3 4 3 2 1 시작 5 4 4 오늘 너무 잘한다 너무 예뻐 시작 오늘 레아 언니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1 2 오케이 그만하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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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뭐라고 뭐라고 별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 그거 미국 손 잡아 봤어 원래 이렇게하면 안 되는데 응 네네 내가 생각하는 타이틀곡 킬링 타인 타이틀그 게 데일리고 맞아 음 타이틀곡 킬링 파트는 오 Home 차 타이틀곡 킬링 파트는 네 음 오오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청 잘하나 트위트 Guru 자신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해 다음 모르는 거 같아 밑에 다 똑같이 그러게요 술 붙여 놓친 거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너 아니야? 대기실에서 가장 말이 많은 거에요 이게 사실 없죠 저희가 때에 따라 달라요 오늘은 오늘은 있어요 힘들었는데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자려고 했는데 나는 자 오늘은 우리가 말해줄까요? 네 하나 둘 셋 수강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설명해주세요 컴퓨스 오케이 자 니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어떡해 안되는데 나도 이거 고마워 어 2011 어 아니 2021년에 콕 이루고 싶은 목표 네 뭐가 있을까요? 오 뭐 있지? 뭐 있지? 5 1 2 시간을 줍니다 몰라 빨리 컴백하기 맞아 1월 너무 가까워요 2월? subject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한번 관리하기 좋습니다 팬들 보셨다 자, 다음 나 어떡해 너무 잘한다 밑에 안돼 오! 대박 나세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 근데 신기한거는 저희 멤버들 중에 디터언니 생일날 크리스마스 달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어... 아니아니아니 Merry Christmas Darling By The Carpenter 자,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자 다시 좀 진지하게 이 시간이 마십니다 자, 자 자, 자 우선해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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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오, 고마워요 후후 calculation 요즘 나의 최애의 간식 초콜렛 맞아 많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니스마 표정 5초 다시 시작 5 4 3 2 1 아니 저기요 저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니스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나 봐봐 봐봐 이거 아 봐봐 저번들 안 되시잖아요 어깨에 잡고 오네요 네 잘가요 눈 즐거웠어요 아 이거 참 어려운데 가자 잡아봐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오 아 진짜 팬들을 위한 모닝콜 영상 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돌아오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뭐 감상탄 감상탄 네 네 모닝콜 오케이 자 전화를 걸게요 띵띵띵 어떡해요 마 이건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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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핳하 질쌤 질쌤 하하하하 다시 한번 아 똑같이 감상할까요 안 되죠 아니요 오늘 심어야죠 커피라이시죠 커피라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막 이만하다 빡빡 자 띠띠띠 지단 여보세요 팬 여러분들에게 그냥 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세요 저희 갑작끔 신곡 들으셔야죠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움직이면 안돼 그게 부진 아니야 그게 부진 아니야 와 이렇게 부진 잘하셨습니다 좋았어요 나 거의 죽어 했는데 오 야 나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다 야 이거 하나 안 끝난 거 아니야 가장 마음에 드는 나의 별명은 이것도 알 것 같아 맞아 이것도 다 알아 언니 디즈니 공주 와 조금말래 나 고생했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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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딱히 좋진 않아 자 데이스 아 데이스 어 오 마이 갓 갈까? 헐 헐 예 예 예 내가 기쁠 때 하는 행동은 예 아니 기쁠 때 하는 행동 그냥 내가 기뻐요 그냥 막 영어 말해요 막 영어해요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자 레아씨 자 이거 레아 아 굿바이 굿바이 아니 이거 어디 뽑아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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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닌데 어 그거 질거요? 오케이 징 잘 봐 자 이런게 잘할 수 없네 요즘 나의 애착템 어 애착템 아 아 봤어? 네 오늘부터 읽은 책이 있습니다 네 하정 선배님의 건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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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건 장락방 왜 읽고있어 맞죠 읽고있는 책이지 네 걷는 이야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진시 잘가요 아 어떡해 잘가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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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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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섹시한 표정 뭐지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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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분で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분 여기다 네 왜 이렇게 잘해 툭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와 어떡해 나 어떡해 어떻게 진짜 하이 할 수 있을 거 같아 될 것 같아 아니 다 왜 이렇게 잘해요? 그니까 타이틀 혹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준다면 보여준다 쓰러지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시작 어떡해 안돼 안돼 안 쓰고 잡고 미친마 아 그거 같은데 지금 흔들려 안돼 잡고 잡고 봐봐 아랫도 한번 봐봐 어 대박 너무 딱딱해? 야 안성만 잡아봐 아니야 안돼 안돼 그게 안돼 안돼 될 것 같아 예 뭘 안된데 내가 생각하면서 땡땡을 내가 생각하면서 땡땡을 내가 생각하면서 땡땡을 땡땡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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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언니 저는 언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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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로롬메이드에요 지니 언니 현나씨 네 현나씨 모친 래퍼입니다 자 공주입니다 자 데니스는 느끼걸입니다 느끼걸입니다 나 이제 끝났다 나 끝났어 나 끝났어 나 끝났어 나까지 나올 것 같긴 해 뭐야 진짜 멋있다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이미 했어요 시작 깜찍한 표정 느끼한 것 같긴 해 깜찍한 것 같긴 해 깜찍한 것 같긴 해 나는 레몬이다 나 오케이 탑승 어 뺀 것 같아 아 아 너 진짜 커 나 할 수 있거든 아 아 이거 하는거야 꺼 꺼 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이제 전쟁 시장하는 겨울 테스트에는요 전기장 반테리 아니 그거 겨울 아니에요 그냥 매일 다 Você 자 진심 시작하시죠 나 어떡해 진짜 가시죠 안 될 것 같은데? 뺄 것 같은데? 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자! 게임 끝났습니다! 솔직히 다음 멤버는 찐입니다! 찐찐찐찐찐이 자, 돌려볼게요 돌려볼게요 네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아, 옆사람 하트 아, 옆사람 하트 끝없이 녹차오르는 밤 아, 너무 쉬웠다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그쵸, 언니가 사랑하셨으니까 레알이 봤어? 아, 그렇네 가득해 이 느낌을 롯데 예아 예아, 그로 예아, 그로 예아, 그로 네, 이렇게 벌칙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멤버들이 멀티가 안 돼 멤버들이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이거 잘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이 멤버들이 승부욕에 푹 올랐고 맞아요 이렇게 요번에 오늘은 먹는 것도 저희를 먹는 걸 배우면 승부욕이 엄청나요 진짜 대박 그러니 그러면 정리하면서 댓글 좀 읽어볼까요? 예아! 네 댓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댓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파이팅 지은이 땡큐 또 뭐가 있나요? 스왁 이거 디타찬 어 그렇게만 써있습니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하하 이리내셜어로 어떤지 안 돼 네 태니 레아 언니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로스업은 뭐지? 단어 그 단어가 뭔가 되게 하하하 정신없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없는 레아 언니 네 네 여러분 저희 갓댓붐 싱글을 들어 보셨나요? 무대도 많이 보시고 있나요? 네 네 네 어떤 곡이 더 좋은가요? 네 네 네 네 하하하하 자 네 Guys, have you guys been watching our 갓댓붐 스테이지를? We hope you guys have been enjoying them. Let us know what you think And when you got a boom Let me do it 하하하 You got that boom You got that boom You got that boom 자 이제 제가 인터뷰 끝났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옆에 네 저희 옆에 스케치북? 네네 우리가 좋아하는 디즈니 디즈니이다! 디즈니 스케치북 그걸 물어보셨나요? 아 그거 그 네 이번 오늘? 아니면 그 하루 네 아니면 이번 주 컴백 네 어 일기 그림 일기 최근에 이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강인지 걱정마 만났잖아 아 제발 우와 되게 마음 좋다 진짜 아나 이렇게 파이팅 그림도 쓰고 그리고 한 주 일기로 네 정체를 똑같이 하나 골라 하나 골라 한 줄로만 써야겠다 한 줄로만 써야겠다 그러세요 나는 아 너무 예뻐요 저는 울라크 저는 디즈니 공주가 있어요 와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나도 처음 해서 옆에 한 줄 이기시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6일입니다 11월 6일입니다 네 핑크 어? 12월 6일 6일 어떤 말을 써야 되지 금요일 날씨 오늘 날씨는 어땠나요? 주웠으면 주웠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안 읽을 것 같은데요 팬님 다 언제 쓸 거예요? 일어난 시간 저는 오늘 오늘 써요?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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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거예요 다 2시 오늘 써? 오늘 오늘 아니요 다 각각 다르게 상관없지? 네 팔백한 줄을 뒷장으로 아니면 안무 저희 연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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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궁금할만한 내용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어? 진짜 그럼 나도 티가 많이 써 아니야 여러분이 궁금할만한 되게 쓱쓱 그림을 그려나가시네요 네 뭐가 있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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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빠른 근데 이거 뭐 뭐 뭐 오늘은 오늘은 들어간 시간은 2시 새벽 맞아 잠 잘 시간은 여러분이 궁금할만해 뭐가 있을까 진이 이야기 써볼까 응? 수남이 이야기 써볼까 좋아요 뒷탈 나만 알고 있는 뭐 뭐 있어요 언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 되게 다 잘한다 나 아직 아무도 안했어 나도 아무도 안했는데 아 아 쇼케이스 아니면 카 카 크랩하셔도 되면 오랜만에 잡아놔 어 어 생각났다 생각하지 않나요 좋아주세요 피부색 그거 있어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내가 칠아 투 투 투 투 연습 너무 조용하네요 여러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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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요 무슨 말을 해볼래 여러분 저희 오늘 무대를 보셨나요? 오 보셨구나 정말요? 멋있었구나 예뻤구나 기다려보셨네요 오마이갓 우리 언니만 하는 건가요? 그쵸 누가 제일 멋있었나요? 레어로 레어 워우 무슨 말을 해볼래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잘 못 들은구나 그림 그리시래요 이거 뭐지 그림 다 그린 사람부터 이야기하는 게 알으려나? 그쵸? 그림 다 그린 사람부터 한 명씩 계속 이야기 시작해 주세요 네 아직 안 된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인가봐요 일어나는 시간인가봐요 응 혹시나 나가는 시간인가봐요 소리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요 잘 안쪽으로 하세요 잘 안쪽으로 하세요 뭐지? 뭐지? 내 얼굴 마침 제가 뭐지? 뭐지? 이거 필요없어? 저희 마침 제가 저희 먼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오우 오우 자 저 먼저 이야기 시작해도 될까요? 짜자잔 뭐예요? 보이시나요? 네 오늘 다 뭔지 알죠? 네 아 아 아 진짜 좋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컴백을 앞둬서 저희가 스타일링 바꾸잖아요 사실은 제가 파란 머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놀란 사실이죠 제가 사실은 까마한 머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 갔어요 대표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가 밝은 색을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다음날 파란색의 머리로 염색하게 됐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처음에 파란색? 괜찮을려나 나는 걱정 엄청 했는데 와 성관적으로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 지니 네 저희는 시크릿 넘버의 첫 온라인 미니 콘서트를 했다 입니다 어 그러네요 슈퍼린 쇼키스 당일날에 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떨렸어요 맞아 그래서 여전히 떨렸지 진짜 떨렸지만 무대는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적으로 예 нек 그 bike 즐겁게 엉심히 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개 별은 저희예요 오오 las Mall 오오 오오오오 음 워오오오 공 dramatic 은 당신 같은 algod 수은 둘다? 네, 됐습니다 저 사람은 백성산이지만 이 좀만 더 시간이 걸린답니다 백성산이 끝나고 곧 끝나고 곧 끝나는다고 합니다 네 So funny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Girl, I can just draw my face For my life Yes Somebody mail Hello Hello 베리스는 속도를 늦출 수 없어 Hi What are they doing? We are currently writing a short diary And also drawing a picture that goes 바 네 바다 And it has to be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with it this week Our concert back week So basically Leia and me drew Oh About her hair About her dyeing her hair blue And I drew about our showcase And our first Super mini concert Yes, ma'am And As you can see I suck at drawing But I try Girl, I thought that No, you're good though Do you see this? Do you see what's going on in my girl right now? 자 Oh, 맞춤 주타가 된 것 같습니다 Okay Styling 좋았어요 자 이건 윤섭실이에요 Let's just for example This is 윤섭실 Okay This is the dance studio And And 저희가 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이거 지니 이거 데니스 레아 언니 저랑 수다미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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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시도 동네시아 네 얘기를 해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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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저희 생각 를 그리고 에 기 를 팬 은 우리 롸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옷이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제가 오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DC 포이즌 아이비 알아요? 머리 색깔도 이렇고 옷도 파란색 입었으니까 맞아 맞아 원래 저 슈퍼히로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슈퍼히로우보다 앙당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포이즌 아이비에서 원래 좋아하는 앙당인데 할로윈 때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은 할로윈 지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이쁜 솔바이트다 그럼 통화에 올린 대로 트위원 만들ő 이 옷은 사실상 오늘의 영상은, 그 당시의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보존한가,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을 때, 보존한가, 그리고 DC Comics. 그리고, 하지만, 제가 개선을 좋아합니다. 특히, 영화가의 장소가, 바깥쪽에, 그리고, 할로윈을 터뜨린, 저희가 다 같이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고있게, 하지만, 오늘은, 나는 오늘, 그래서 제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 여러분이 이 영상이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행복했고. 여러분이 이 영상이 너무 즐거웠어요. 마지막! 아까 컴퓨터를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녀를 그려봤습니다. 네!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네, 설명해주시죠. 여기는 뮤직뱅크 베개실이었구요. 네! 이 세 분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구요. 네! 누구 말씀하실까요? 자, 일단 왼쪽이. 왼쪽은. 레아 언니 왼쪽. 다음은 저. 어, 맞아. 이게 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니! 지니를? I'm sorry. I'm sorry. 아, 여기 또 사실 다크스토클이지. 저희보다 다크스토클을 오늘 이렇게 해놨고. 제가 오늘 섭시프로 계약을 못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잘 붙는 스타일이라. 예쁘게 나와야 했잖아요.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조금만 자도 얼굴이 바로 무섭거 같아서. 아주 피곤해하는 지니 언니를 잡고. 오늘 하루종일. 꽃과 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다는. 이런 내용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맞아 맞아. 봐야 하는 게. 수담이 노력이지. 멋있습니다. 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보니까. 벌써! 네. 꽉칠 시간이 더 나올 거라. 멋있어요? 와우! 못 보셨나요, 꽉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오늘의 수업을 끊고, 이제 시작할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즐기고, 정말 좋은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즐기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시청해 주신 우리의 수업을 통해 주신 여러분이 전혀 없지 그래도,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수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업을 즐기고, 감사합니다 Vali Love With Fort 우리의 수업을 즐기고, 또 좋은 시간을 봐주신 여러분 그럼 저희 좀 가까이 가서 인사드려볼까요? 좋아요 얼마나 빨리 가야돼? 완전 가까이 한 명씩 그런 많은 보이스도 있으니까 한 명씩 짧게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컴백하고 만나뵙게 된 거는 미니 콘서트 이후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갓댓븡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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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an-teman 감사합니다 for joining us today on this live we are so grateful people have this time to talk to you guys we had so much fun and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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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ure to enjoy Got That Boom and privacy as well we have a lot more content coming up for you guys thank you guys so much for all that you turned into the showcase and the mini concert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더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저희가 꼭 알려드리구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꼭 지내받고, 따뜻하게 되세요 안녕! 여러분, 갓대폰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보고 싶었고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지내받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y'all. 굿모닝, wherever you are. 자자요. 와, 고맙습니다.